이번에 정말 큰 게임입니다. 무엇보다 팀워크이 맞아야 하고요. 아, 잠깐만. 이 건물 안에는 왜 이렇게 능력자가 많아? 장한석 회장의 페이플 컴퍼니. USB 꺼졌어요. 이거 하나면 장한석 개털 만들 수 있는 거죠? 이런 걸로 뒤집어 써줘야 정말 형을 위한 거야. 자리 한 번 만듭시다, 빈센조롱. 빨리 죽여버려. 빨리! 정말 잊지 못할... 황홀한 밤이야. 황홀한 밤.